류준열의 환승연애 논란이 거세지자 한소희와의 연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또한 한소희도 환승연애와 관련하여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댓글에 1일이 해명하였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블로그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8년간 사귄 류준열의 전 연인 혜리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재밌네 라고 적힌 게시물을 올리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해리의 전 연인 류준열과 한소희의 연애설이 포도가 나왔던 상황이었으며 해리가 류준열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리는 지난해 11월 결별 기사가 보도된 뒤에도 류준열과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맺고 있었지만 이날 돌연 팔로우 취소를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한편 디스패치에서는 류준열과 한소희의 연애설이 터질 당시 현지에서 촬영된 둘의 파파라치 사진을 18일 공개하였는데요. 해당 사진에서는 둘의 다정한 모습보다는 연애설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한소희는 연신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 둘은 지난해 6월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걸로 확인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해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18일 8년 동안 교제했던 전 연인 류준열에게 환승연애를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해리는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억측과 논란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운을 뗐는데요. 이어 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파장으로 가져오게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8년간의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났다. 그 과정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판단도 아니었고 결별 기사가 난 직후에도 저희는 더 이야기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눈 이후로 어떠한 연락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4개월 뒤 새로운 기사를 접하고 나서의 감정이 배우 이해리가 아닌 이해리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라고 말하며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를 끼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저의 행동의 이유를 말하지 못한 것도 저희의 대화들이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이어서 오히려 피로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셨다면 그것 또한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저의 말과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던 류준열은 17일 귀국했고 한소이 또한 18일 귀국한 상태입니다.